이제 와서 시험공부는 늦은 것 같아 전날에 공부해봤자 달라지겠어 시험은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보는 거니까 지금부터 편한 자유의 시간을 다음 날 그러지마 그래서 된 게 이거야 난 나를 믿어 그 머릿속에 남은 것도 없다는 게 증명됐어 왜 이렇게 웃겨 많이 웃어더라 어제의 쟤를 만나면 말하고 싶다 후회한다고 저녁을 너무 대충 먹긴 했어 치킨 시켜 먹기엔 돈이 아까 김밥 먹고서 탄수화물은 채웠으니까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메꿀 시간 다음 날 그러지마 그래서 된 게 이거야 얘 여기 후라이드 하나랑 하나랑 외지감자 하나랑 왜지? 지금 너랑 나랑 다른 게 뭔 줄 알아 내가 3kg 더 무겁다 너 때문에 내일은 생활하지만 쟤를 만나면 말하고 싶다 후회한다고 술 먹는다고? 어디야? 얘 중본 알아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어 나 또 술 먹는다고? 어딘데? 비가 오겠어 아니 말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? 난 서운한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해 헤어지던가 그럼 그러지마 그래서 된 게 그러지마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안녕하쵸 imagined